너의 작가님 저는 약간 상콤발랄한 그런 포즈를 원하거든요 상콤발랄이 뭐가 있죠? 아 그런거 좋아요 근데 무릎을 살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1학번생 많나요? 약간 나무를 한번 잡아보는건 어때요? 나무를 잡게 너무 많고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그냥 나무를 잡으라고요 나무를 잡으라고요 아닌가? 이거 너무 아닌가? 작가님 약간 이런거 약간 이런거요? 작가님 자세 그대로 잡은거에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오 대박 메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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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올